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여러분 4월 달이에요. 벚꽃 구경 다 하셨습니까? 그죠? 벚꽃 구경 못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산모 보고 너무 바빴어요. 그죠? 저도 바빴어요. 근데 드디어 이제 학평 변형 강인 디사이퍼를 완강했습니다. 다 완강하고 보니까 고3, 3월 모의고사를 이렇게 변형해가지고 내신처럼 찍은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EBS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많이들 들어주세요. 완강 기념을 한 끝에 우리 현장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뭐가 요새 영어 고민이 가장 맞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산모를 보고 나서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 생각보다 영어를 잘 봤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생각보다 안 읽혔어요. 여러분 첫 번째 집단과 두 번째 집단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시험을 생각보다 잘 봤다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 산모가 지문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어려웠어요. 여러분 구문 같은 경우도 비교 구문 같은 것도 어려웠고요. 근데 보기 구성 방식이나 보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수월하게 접근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잘 나왔을 거예요. 반면에 이제 뒤에 지문이 생각보다 붕붕 뜨고 잘 안 읽혀요 하는 친구들은 꼼꼼하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와 이거 되게 어렵다. 이 구문을 내가 어떻게 다 읽지? 이렇게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그래서 전자와 후자 모든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4월에 수다해서 지문이 방방 떠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머리에 들어가는지 천천히 읽어야 되냐? 꼼꼼하게 읽어야 되냐? 케이스별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지문을 딱 첫 줄 읽고 두 번째 줄까지 읽는데 뭔가 이상해? 어려워? 그러면 속도를 늦추세요. 속도를 늦추고 곱씹으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곱씹으냐? 첫 번째는 7살짜리 여러분의 자아를 하나 만드세요. 7살짜리 아이에게 설명하듯이 나는 지금 이 아이한테 설명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이렇게 읽으실 때 뭐가 필요하냐면 평상시에 훈련할 때 나는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을 좀 편안하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 좀 정리해 두시면 좋아요. 도구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unless 이런 것들. 뭐뭐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말고 제외하고 이렇게 해석해 보세요. 그 다음에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 하지 말고 아닌데 이렇게 읽어보세요. 알겠죠? 쉽다니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not until 같은 거 있잖아요. 뭐뭐할 때까지는 아니다. 이러지 마시고 이후에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쉬워요. 뭐 few나 little 같은 게 나왔다. 없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7살 아이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아는 뜻이 아니라 그래 핵심적인 뉘앙스나 말은 이거야. 그래서 본질적인 내용 전달을 한번 생각해서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뭐냐. 속도를 빨리 읽게 되는데 빨리 읽어서 여러분들이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다시 또 읽어요. 여러 번 한 지문을 읽잖아요. 시험 장소에서. 자신감이 급격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읽는 거는 하지 마세요. 한 번 읽고 끝내세요. 그래서 내가 한 번에 핵심을 이해한다. 이해해야지라고 하는 접근 방식이 훨씬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이것도 시험이니까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가 수능장이거나 아니면 앞으로 나올 육모나 구모에서 정상적인 사고로 시험을 본다. 그거는 되게 희박해요. 여러분. 긴장하고 떨리잖아요. 그리고 밥도 먹을 거고. 그날 따라 몸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감기 기운이 있어서 감기약 먹고 맛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악을 가정하고 한 번. 최악을 가정해보고 한 번 지문을 읽어보세요. 가령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순서 문제예요. ABC가 있고 위에 주어지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 말들을 읽지 않아요. 왜냐? 급하다라고 생각하고 ABC만 보고 순서를 맞춰보자. 또는 문장 삽입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문장을 읽지 말고 1번부터 5번까지 나오는 문장만 보고 내가 답을 이렇게 체크하는 거. 요약 같은 경우는 한 30초 만에 답을 찾는 방법. 이런 식으로 제약을 한 번 둬보세요. 제약을 둔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독해를 해보세요. 이건 왜 중요하냐면 영어라고 하는 것은요. 한 패러그랩의 메인 아이디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 그 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흐름이 바뀌거나 또는 중간에 우리가 예시를 들거나 요런 것들이 딱 눈에 띄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똑같은 글이기 때문에 안 읽히는 것을 부분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길러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내가 이렇게 독해를 열심히 하는 방법을 알려줘도 게을리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3개의 지문 정도는 영어를 좀 읽어봅시다. 여러분. 일자, 일자. 제발 일자. 어떻게 하면 영어를 여러분들 등급이 잘 안 나오냐면요. 이렇게 하면 등급이 잘 안 나와요. 지금 영어할 시간이 어딨어. 딴 거 해야지. 그리고 5월달 지나가요. 6월달 육모 봤어요. 그래 이제부터 영어를 좀 해보자. 근데 사실 좀 더 급한 감옥들이 더 많잖아요.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니까 구모 전이에요. 2주 전부터 열심히 영어를 해요. 안 돼요. 왜냐하면 요령만 익히는 거랑 깊이 있게 글을 읽고 나서 그걸 문제풀이를 통해서 그 요령이 내 것이 된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킬만 가지고 스킬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목말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스킬은 여러분이 당일날 수능날 못 쓰면 말장 꽝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평상시에 내가 써요. 쓰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채화된 거. 이거를 어떤 상황이 와서도 쓸 수 있는지 끄집어내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많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루에 3개 지문을 읽자. 이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어떤 엄청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행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조금 조금씩 하는 게 누적이 되면 그게 엄청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3개씩 3개씩 지문을 읽으면서 이거를 7살 아이한테 설명한다 생각하고 구현동화 하듯이 해보세요. 산모부터 당장 해보세요. 재밌을걸요? 그리고 산모를 그렇게 꼼꼼하게 분석해보면 뭐가 보이냐면 아 산모에 나왔던 소재들이 굉장히 이과 쪽에 치우쳐 있구나. 여러분들이 그래서 약간 철학이나 사회 입문 쪽에 지문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산모가 쭉쭉쭉 잘 읽혔다면 지문 편식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지문들을 내가 읽어주려면 다양한 기출문제와 눈에 보이는 영어 소재들에 대해서 잘 읽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읽고 다음을 예측하고 또 읽고 예측하고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거 지금 4월 달에 하면 딱 좋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선생님 중간고사도 해야 되고 선생님. 저는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되고 맞아요. 다 알죠? 여러분. 저도 바빠요. 책도 써야 되고 강의도 찍어야 되고 근데 왜 캐스트 찍고 있을까요? 바쁘지만 그 짬을 내가지고 여러분 중요한 것들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해요. 당장 안 한다고 해서 큰 타격은 없으나 점점 누적된 경우에 큰 타격을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하루에 3개 지문 분석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벚꽃 다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 공부할 일만 남았어요. 지문이 붕붕 뜨는 지문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쉬운 표현으로 바꿔서 읽는 거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요령들이 막 생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요령이 있다면 아래에다가 써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4월의 수다 여기서 마무리할 겁니다. 아참! 이 러셀 기숙에서 보고 있는 친구들 4월의 수다를 잡고 4수 3월의 수다를 3수 9월의 수다를 잡고 9수 이렇게 읽는데 그러지 마. 알겠죠? 선생님은 4월의 수다를 열심히 준비해서 지금 찍고 있단 말이죠. 알겠죠? 오늘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요. 또 이번 주 금요일에 러기에서 만나요. See you later!